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픈데 살 수가 있다는 게 이상해 어떻게 너를 잊어 그런 건 나는 몰라 내 숨이 번뜨려 채울 수 없어서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총 맞은 것처럼 아무리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아무리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백지영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방송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두 분이잖아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? 오늘 한복판 뽑아달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정말 쪼개쪼개도 시간이 모자란데 여기 우리 셀럽파이브에 있는 분들은 다 저하고 너무 막역한 사이라 안 올 수 없었어요 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